아, 갑자기. 아, 학생. 뭐 해, 여기서? 아니, 왜 이러고 누워 있어? 해도 좋구먼. 이러다가 얼어졌구먼, 어쩌려고. 아니, 빨리 가. 죄송합니다. 야, 너 뭐야, 인마. 어딨다 이제 나타난 거야! 야, 네 친구들이랑 다들 얼마나 찾았는지 알겠어. 전화기 왜 꺼났냐? 네가 지금 사춘기야? 사람들 걱정 시키려고 작정하고 숨어 있었던 거야 뭐야? 철없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!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해. 왜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맘 졸이면서! 네 걱정을 하게 만드냐고, 김복주. 왜 이리 와. 준영아. 나 이상해. 나 아무래도 아픈 것 같아. 아무것도 하기 싫고, 역도는 더 하기 싫고, 이상하게 자꾸 졸려. 기운이 하나도 없어. 복주야. 아, 나 진짜 어디 고장 났나 봐. 가슴이 뭐가 막, 꽉 막힌 것 같아. 너무 답답하고, 자꾸 슬퍼. 너 어떡해. pointed 안 되네. 아... 아... 너..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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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